영등포구가 지역내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등포 사랑상품권 판매에 들어갔습니다. 상품권은 10%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상공인은 결제수수료가 없습니다. 비플 제로페이, 체크페이 등 2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. 상품권은 영등포구 관내 1만6천여개 제로페이 가맹점과 띵동, 먹개비 등 16개 협력 배달앱에도 사용 가능합니다.